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ä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 기회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들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이 한일ANST pops up 그곳에서 이젠 우리의 judge 우리의 팀이 먼저 하나, 둘, 셋 우리의 팀이 여러분은 우리의 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이름은 Kris 제가 깨달지하는 theme 그리고 시스템 때문에 제가 애플을 좋아해 워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맏히로 저는 제이터링이 안녕하세요 저는 메오 제가 탈te이터 그리고 저는 맏히로 이거 시가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시아의 영역에 유전한Who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끄러 저 오늘의 결혼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cousin, 인도네시아! différence지 않냐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은 G-BOYS! 1, 2, 3... Gen Z! 지금 우리 지보는 G-BOYS! pass 안녕하세요 반갑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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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emili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맑세 이 are from indonesia 안녕하세요. I'm the leader of Z-Boys. Hello everyone. I'm a Sia Josh. I'm from Philippines. And I'm the 20th boy of the group. It's so hot.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I'm a Sia Josh. I'm a Sia Josh. Okay, finish. I'm a Sia Josh. From Taiwan. And also in Singapor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Let's start the interview. So, the first question. How did you pass the audition? Did you dance or sing? And what thought did you choose for the audition? Actually, to begin, to answer that, there were seven auditions in seven different countries which is Vietnam, Japan,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India, and Taiwan. And we applied to those auditions. And then, went through events, K-pop training. And then, some of us dance, some of us stay. So, yeah. We were the lucky ones who passed it. Thank you so much. Okay. That's cool. So, what is the first impression when you met each other? First impression. First impression. Actually, when the first one, the first time I met Carly. Yes. I'm a bit annoyed. Why? I thought you love me. Because, she's kind of like, when I came to the dance room, like, I was like, hi everyone, my name is Frank, I'm from Indonesia. and then I'm like, Ohhhh! Ohhhhhhh! I know! I'm Carly, I'm Carly. I'm Carly. I'm Carly. Carly. I'm Carly. That's right, that's wrong. I think she has, she has a temper, but after that, what was that for me? I am a bipolar. I call her out. Because sometimes, she goes, I am a... That one is true. That one is true. That one is true. I don't know what's wrong we heard. 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 로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소개 저 다른 사람은 was no absorbed ucky의 첫 번째 언어스. 세계 언어ative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essande 안 title, 네 저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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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두드러움 저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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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чist 의사 라이브 온뉴스 의사와 의사 의사 역사 사실 내가 우리 위해 그리고 George에서 이 분이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저는 마음날에서 다가가 형과의 형은 이 분이 직교도 다른 분? .. 아니 아니 방금 일본에서 말씀하실 수 없지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백 농장에 Pole가 좀 føle facts? 인정적인 양이 있으니까 그냥 링컬erma 그냥 그들이.. 그냥 그냥 무언가게 클래식 그들도 지방에 볼 수 있어있으니 그곳에 가면 모든 분들도 지방이 지방에 슬방에 되게 아름다운 굉장히 마음에 좋아 왜냐면 몇 껍질은 만약에 래가 있는 live 래는 마주에 대해 그다음에 이렇게 오메이 같은 스테이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고객님의 대신에 충전한 것 같아요 진짜 어서 나는 이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팬이 매우 고객님을 향해 예! 예! 나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고객님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잘 받았다 저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군요 혹시 어떤 꼭 프로모델이 곳에서 그런 자유롭게 작업하고 있는 기업내는 다른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정기 네 네 그리고 여기 크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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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한국인이라서 그는 한 50세 그는 정말 좋은 한 장르기와 그녀는 많이 카를만 한국인이야 나는 정말 좋아하는 샤니 샤니 샤이니 미요 왜 이런지요? 아니 아니요 샤이니 미요 샤이니 미요 이리니 예를들어 너무 귀여워 저는 단어파드입니다 단어파드 단어파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인스파드와 BTS가 저는 가장 인스파드와 BTS가 왜냐하면 그들의 음악에 대해 항상 제가 인스파드와 아니면 아니면 저는 그들의 노래에 대해 그래서 저는 그들의 노래에 대해 잘 못생겼어요 게임 , 경그렇지요 여자친구의 가족들, 제가 제일 처음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앞에서 나이가 경기들을 나이가 저처럼 저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명이! 봉이? 뱀뱀! 안전해!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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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 수학에 온 것 같아 샤넬과itarian 이kers 1. 첫 수학에 온 것 같아 삶을 생각해 1. 어느 정도는 2. 첫 수학에 온 것까지 1. 첫 수학에 온 것 같이 2. 첫 수학에 온 것 같아 2. 첫 수학에 온 것 같아 선생님께 밥도 한 번씩 넌 저 dissolve 3. 첫 수학에 온 것 같아 너? 우리는 Website가 좋아서 해보기 luck! 멍 jag아! 뭐해? 정말로 짜증나! 그렇게 너무 죽었어! 나 원래 그런가네 그렇게 하는거지? anto 견해 제가 연경을 말하는 이런 걸 좋아하지 못하는게 많은 것은 이런 것 같았던 것 같은 경우는 우리의 너로 Lesung돈에 찍어볼 수 있어요 우리의 나라의 그룹이 맞게 하셨을 때 우리의 나라의 마라의 그룹 이 노래는 정말? 사실 이 절에게 Rangers는 몇 개의 역량이 맞게 생겼네요 for solo artists 이를 때 , J. Park & Dean 그리고 그룹이 아이본 kind 마지막에 우리 아픈 기상품은 아픈 기상품! V... V. 왔어요? 나는 저는 띵스테이의 압때문에 띵스테이의 압때문에 여러분의 압때문에 기쁘신의 압때문에 사놓은 사uve 우연 комментари엉 말씀 distint 호 noodle 써 su 지지지지지 — 지지지지지 베 precipice 여름 나나나나 벨레는 아이라서 드라마 아 미스유 가시대 고글링? 아니 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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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하늘 완전 잘 미니 미니 을 오송 장애 영 생 다른 사람? 한글자막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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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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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짱 두 번째 레즈 가사랑 응 어가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리고 네 몇 번 더 2 번 더 2 번 더 다가 6 번 더 6 번 더 걸어 너무 숙계와 2 번 더 2 번 더 2 번 더 이 occup이었습니다. 먼저 다가다. 그때 다가다다. 그거는 얼마나… 나갈아다, 이 [( 이–gle describes. 이– holiness. 이– स은— 여러분, 네가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지– 이–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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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에 뵙도라 다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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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참 Noise уверены 고마워 저는 회장님이 그 멤버가 이 멤버가 너무 철 contacts 이거 압자도 많이 했잖아요 이 멤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이 멤버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1,2,3…. 피카주! 보통 우리가 그냥 야비스로 이룰의 아퀴에 그리고는 아퀴에이 너무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지는 그의 그의 아퀴에은 아직도 그녀는 진짜 귀여워요 아퀴열... 아퀴열.. 아퀴열... 전체 새로운، 이슈요 이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tun Tokyo 한편 !!!! 이슈요 da 이슈요 학생 Teresa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